빨빨먹고 집에 빨빨보려고 순간이동까지 들었지? 이것이 바로 나의 작전이다. 순간이동 플레이. 삿땐 것이다. 미드가서 던지면 자가 뭐라 할 것 같으니까 탑가서 던져야지. 우측 하단에 있어? 그럼 원래 뜯어먹다. 가자. 게마시아는 하나다. 우측 하단에 있어. 아카이의 작전이 그 안심이라고 부르니? 아카이 수상의 상태로 불리니? 아하하하! 자! 자, 한번 찧시 쥔지 말아주세요. 아아악! 너도 춤춰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쏙 비열한 놈들 에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철 Woo 연질 우리의 용기는 콧가루다 Lермues 하나도 못 먹었어 으 아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흐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으하하하하 전진 으하 으하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 그거냐 못다 에이 덤벼나 감이나 해야해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내가 css도 아씨 한개 못하는데 점마 더 많이 못이네 아씨 이번엔 이기고 말겠다 어? 타이밍을 맡아라 히힛 너 자신을 믿어라 오케이 전지 전지 신영을 무납드려라 돌시하라 데마시아를 위하여 전지 전지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눈도 깜짝아 난다 왕폐하여 이름으로 6레벨 있네 선 6레벨 자가 지역보다 4대다 더 당연하겠지만 다 5레벨이잖아 5레벨 3레벨 5레벨 4레벨 1레벨 1레벨 4레벨 5레벨 5레벨 야야야야야야야야 빼 빼라고 미쳤어 들어가자 불가기네 소울 칼참 개방 3,2,1 그것만이야 등시나 팔린 줄 알아 칼참 칼참 으허허허 으허허허 으쥬 내가 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오 아 얼마 남았지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설정한다 고 L 안 뛰어가야지 경험치 먹어야지 깨끗 깨п 소울이네 하도 안 아파 으허허 헤헤헤 으허허 으 으 Incredible 오예 내가 먹었다 오예 내가 먹었다 오예 내가 먹었다 오예 오예 아씨 하나 내가 먹었다 킬도 내가 먹었다 저건 뭔데 쏘나야 미쳤어 쏘나 정신 못차리는데 쏘나와 움직이는 와드 주제 값이네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전도 깜짝아 난다 전도 깜짝아 난다 오예 하얀 우리의 대의를 잊어선 안된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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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들어와라 나 초본이었어 너희들이 깜 놀랄 정도의 컨트롤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아 치워야되는데 아 왜 나만 때리면 저 새끼죠 개 빡치네 제일 빡치는게 나는 다른게 아니고 나만 때리는게 빡치네 아 아 아 아 천 천 육백원만 더있게 지금 가까이갔다 4대는 가기장 뒤에서 놀아야됩니다 타워 끼고 피 회복을 하면서 회복의 춤을 추거라 똥 Trick 고여그 으아아야 gli 또 다시 한번도 회복의 춤이다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휠 휠 회복하라 휠 자 피가 회복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던 쟤도 못잡았네 결국 아군이 됐어 너 자신을 믿어라 어? 위험하니까 빼도록 하지 이번 타임은 버티다 삿대는 거 아니야 이거 어쩔 수 없지 저거 버려야돼 저거 못 버텨 저거 버틸 수가 없어 두번째 포탑이라도 일단 막아야겠죠 두번째 포탑이라도 두번째 포탑에서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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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엇이로 내가 무엇이로 내가 무엇이로 내가 무엇이로 내가 무엇이로 내가 블루 모스 나 잘했지 으헣헤헤 이것이 바로 나의 파워다 블루 필요 없지만 있으면 쿨타임이 줄어든지 그럼 그럼 다시 한번